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일이었어? 으음, 야 눈 동그래지는데? 아임머딘가 원래 이렇게 센 챔프였나? 야아 으아 으아 유에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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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어 얘네들 어 드레이븐 템바 개무서워 적 드레이븐 피바 무대야 너무 무서워 무샤왕 드레이븐 너무 무샤왕 넌 게임할때 지금 다 진단 마인드로 게임하고 있어 진단 마인드야 형? 진단 마인드로 무섭다 게임 못이긴다는 마인드로 지금 게임하고 있어 미치겠어 애들보면 그냥 정신이 정신이 이상해져 그래서 편안하게 하면은 돼 지 아꼬 지 아꼬 지코 노래 불러줘 지 아꼬야? 응 오우 지 아꼬 노래 기억이 안나 지금 나 정신이 없어 살려줘 저 팀이 자꾸 이렇게 암살해 우리 죽여버리려 해 그냥 어쩌라고 오케이 이번판 느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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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 나 이긴다 아 끌렸어 진짜 너무하나 정신 나을거 같애 진짜 야 이번판 나 이긴다 마인드로 할거니깐 좀 조용히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에이 테디야 테디야 야 두번째 테디야 아 테디야 SKT2 SKT2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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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냐고? 그냥 말도하기 싫어 지금 말도하기 싫어 일단 우리 미드 1회 갱랑에서 죽었지 죽었지 아람이 1렘에 끌린 다음에 풀 빠졌죠 이거 뭐죠 이거 아람이 누나 뭐하는 짓이죠 지금? 1렘 때 사이크 Q에 끌려가지고 풀이 빠지는 대천사가 나버려있네요 아람 띠 그냥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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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이에요 대박 대박사건 어이구야 대박사건 대박사건 대박사건이에요 대박사건 진짜 대박사건 진짜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거 자기 말하는거가 대사 대박 끄지로 맞아놔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오 잠깐만요 상관은 데받상군 아 나 지금 미친거같애 그냥 또 졌어 이게임 대포 제발 기머링 제발 악 개빡친다 진짜 야 또 졌어 나 형형아 나 또 졌어 형 또 졌어요 그냥 또 졌어 나 그냥 진거같애 또 이젠 아주 그냥 전멸을 했다고? 아냐 이거 진 거 같아 나 이미 이 게임의 그 결말을 알겠어 나 바론 먹혔어 나 바론 먹혔어 이 게임 소설 좀 다시 써줘 나도 소설 좀 다시 써줘 나 바론 먹혔으니까 빨리 빨리 한 동근 눌러 한 동근 이 소설 좀 빨리 다시 어떻게 해줘 빨리 써줘 나도 쓰고 싶어요 아니 저 드레이븐 딜 왜 저러냐고 대체 하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 리신 형이 갱을 했다며 아 왜 말이 또 달라지 말이 또 달라져 드레이븐 딜 미쳤나봐 하지만 우리 아 신짜오가 여기서 갱을 뚫는다며 아니 짜이짜이 아니 Q를 내 이름은 짜이짜이 아 나 아람이 만나면 진짜 싫어 그냥 그냥 싫어? 정상이야 아니 Q를 바로 앞에 있는데 진짜 어려워 맞추네 아람이 그래도 해치 좀 하는 편이야 에지들 중에 좀 해 아람이 에지들 중에 좀 해 아 싫어 아란띠이 애 싫다고 아람이라고 아람이 그렇게 싫어하지마 그거 싫어 미안해 아랭아 가라 진짜 아 옆에 스킬 진짜 진짜 폈다 진짜 딥동 수쳤어? 어 진짜로 진짜로다가 딥동 수쳤어? 적 드레이븐이 12킬 1대 3워 시야 살려줘 너무 세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야 근데 진짜 감정이 있어요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해지라 그런거 아닐까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열받아 열받는데 나도 열받아 나도 열받아 나도 열받아 미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혹시 신자호가 또 개념온다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난 들리는거 아니야 신자호가 다시 진다네 나 잔나가 죽을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짜죽어 죽는게 일상이야 그냥 아 왜 이렇게 짜죽어 진짜 뭐 맨날 빌려줘 모르겠어 나도 이제 모르겠어 지들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그렇게 죽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형님 형님 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서포장글 진짜 미칠거같아 진짜 미칠거같아 나 진짜 미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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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로 미친리 나 우연중이야 미칠거같아 아 어떻게 좀 해봐 와 wife filen Au al y 아 이거 안 눌러? 이신숙룰 진짜 20% 뭔일이었어 와 미치겠다 애들 야 그냥 절아 애들아 애들 진짜 그냥 게임하는게 아니라 맨날 애들이 질라고 게임해 그냥 진짜로 애들이 진짜 질라고 게임을 하는거 같아 가끔 애들 보면 와 진짜 질라고 한다니까 애들 애들이 질라고 게임을 돌려 마인드와 에펙트로 포킹 헤이 애들이 진짜 질라고 게임을 돌린다니까 질라고 게임을 돌린다 어떻게 이 게임을 이 팀에 아는사람이 있는거 같아 금동왕왕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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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에 오마에 와 금동왕왕 점수 837점 너무 무기였어 와우 이신피울풀 이신피울풀 오우 예아 오우 예아 아니 유럽 그건 거기로 오우 예아 베이비 후 오우 예아 베이비 오우 예아 베이비 나 친구를 좀 불렀어 형 나 친구를 좀 불렀어 형 나 친구를 좀 불렀어 내가 친구를 좀 불렀어 내가 친구를 좀 불렀어 헤이 아 저거 뭐라고 와 진짜 엮겹네 아트 궁 재밌긴 왜 안오냐 아트 궁 재밌긴 아트 궁 재밌긴 왜 안오냐 미칠거같이 진짜로 애들 왜 안오는거야 나 힐이 있는데 와 와 쉬겠다 진짜 난 형이 힐이니까 안간다고 생각해 아 나 원 딜 안해 이래서 이래서 원 딜 안해 이래서 원 딜 안해 이래서 안해 어 이런 애들이랑 진짜 원 딜 못 이겨 원 딜 캐리력이 캐리력이 너무 없어 그냥 원 딜 캐리력이 못해 이런 애들은 미안해 정글도 캐리력 없어 아니 그 다음에 정글이 살지 아니야 고맙해 그 다음에 원 딜 나왔지 정글이 나와있지 정... 정글 여기 살 곳 아니야 아 이루레딘이랑 바툰 가는 곳이 그냥 뛰어 네 라인전 하러 갔기 편해 뭔데 뭔데 났는데 또 사고 터졌어 또 사고 또 대형 사고 터졌어 펜쳐 형들 지금 뭐해 대형사고 아 미치겠다 어퍼지 에헤어 아 나 다른 라인 2듣데 나 다른 라인 2듣데 나 다른 라인 2듣데 아니 솔림 이상히 바꿔서 근데 다른 라인 하면 지가 안 되는 거 아 맞아 왜그러는 거야 뭐 마스터 찍어야 되잖아 마스터 키요 뭔데 도듣? 뭔데 도듣? 뭔데 도듣? 희망검은 엄청나게 희망검은 엄청나게 아 얘는 또 뭐 왜 미는데? 피도 많은데 피도 많은데 리신은 아니 진짜 우리 미고있네 미긴게라는걸 좀 해라 치겠네 진짜 나 집필치 마라 진짜 나 집필치 마라 아 나 미치겠어 근데 빨리 빨리 그 게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기는지는 제발 어차피 지은거 같아 야소가 영사형이야 야소는 확입니다 아 빨리 마스터 올라가고싶어 마스터 올라가서 딴 라인하고싶어 나도 미칠거 같애 어 렛밴해야겠다 어 뭐야 내 정신을 못버텨겠어 어디라게 야 딴 라인 배치고면 그거 티어 그거 되냐? 그거? 안 될거야? 다 CC하게 해야되냐 그거? 어 진짜 짜증나게 만들어놨다 뭔가 진짜 짜증나지 와우 아 내 코체라 보고 있는데 다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 뭔 일이었어 아 나 죽였으면 더블 게임에 미치겠다 이 형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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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다시 당하고 이러면 또 이득이지 이러면 또 이득이 아 나도 잘키게 됐네 안녕 디지몬 저 생을랑 저 생을랑 아 미칠 것 같아 제발 미쳐줘 형 제발 미쳐줘 미칠 것 같아 도래 미칠 것 같아 도래 진짜 미칠 것 같아 정신병 걸렸어 저 형 때문에 아 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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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따줘 따줘 참치 따줘 참치 따줘 참치 따줘 참치 따줘 참치 아 미드에서 존버나 해야겠다 그냥 미드에서 시비르로 존버 간다 그냥 영원히 존버나 해 시비르 같은거 하니까 그런거야 베인 했어봐 아니 미친거 진짜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여기 다 브이로그 미치겠어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진짜 미치겠어 나는 빨리 다른게임 해오기겠어 아 또다찌야 또다찌야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아 나 다른 아이는 하려고 나 정신적으로 이거 너무 불폐해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 다 가서 CS나 먹어야겠다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진담형 건담형한테 닦였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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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신적으로 애지관이 봤더만 지디겨우네 아직도 어떤게 애들 한 10? 중 0 학생들 뭐 아직의 조심해 이럴 이름이 힘들게 우아 진짜 세다 잘 컸다 잘 컸어 잘 키웠어 그냥 확실히 잘 컸어 나 뭐 평탄 멜덜 받았다고 이렇게 피가 닿는 건데 잘 컸다 잘 컸다 너도 잘 컸어 확실히 이걸 사나 사네 레전드 야스도 약간 2층 죽으려 하는데 야스도 10층 죽으려 하니 10층 죽었다 재밌겠다. 야스도 야스도 재밌겼더 야스도 재밌겼더 야스도 재밌겼던데 야스도 재밌겼던데 야스도 재밌겼던데 안녕 디디모 야 빨리 위로 끄고 있네 오케이 따쥬 따쥬 참치 와 이렇게 되네 따쥬 참치 여러분들 다른 게임 같이 잡아야 될지 고맙니다 피곤합니다 아하핳핳핳 오렌지 1을 누구게 마셔봐 너네 뭔데? 오렌지 뭔데 잡았거든 누군지 알아? 누군데 어 여기다 카카오 첨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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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범벅